참고로 답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알겠죠? 빠른 템프로 할게요. 1번을 보시면 예제 1번과 2번은 앞에서 했었던 것인데 이거를 긍정, 자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얘가 플러스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접속사를 일단 놓친 거고 접속사를 놓친 겁니다. 하나 더, 이노바티브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삶을 개선시킨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나친 의존, 그냥 기술이라고 안 했어. 지나친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지나친 의존은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사생활의 걱정들로 이어진다. 뭐니? 이쪽이 뭐야? 통념. 3번이 뭐야? 반박. 통념 반박형 글입니다. 코드 1번. 통념 반박형입니다. 체크하셨죠? 2번 바로 갑니다. 이것도 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플러스, 부스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포어. 그리고 접속사 뭐죠? so,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어, 긍정, 부정. 첫 문장을 긍정으로 쓰고 마지막 문장을 부정으로 쓰지만 이 둘의 의미는 같다. 어떤 측면에서? 운동하자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뭐예요? 코드 2번입니다. 어, 선생님 설마? 맞아요. 그 설마가 맞아요. 얌체 같은 사람들은 눈치 까고 4번부터 빠르게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배치를 한 거예요. 헷갈릴까봐.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a team collaboration 팀 협력의 중요성을 강과하는 것은 Hinder 이라는 동사는 방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방해할 수 있다. 프로젝트 석세스를 방해할 수 있다. 어, 첫 시작은 부정이네. 뭐하면? Overlooking 팀 collaboration 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과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감소시킬 수 있다. Fostering a collaborative environment thus 자, 숨까놨죠? 자,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숨겨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thus는요. 접속 부사로서 어떤 위치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가운데 콤마,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배치시킨 거는 숨겨놓은 거예요. 따라서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첫 문장은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마지막 문장은 플러스로 끝나는 것. 코드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정답은 맨 뒤에 있다. 집에 가서 해도 돼.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자, 4번. 다음 문장들을 해석하고 어떤 요지 전달 방식인지 쓰세요. 자, 참고로 하나다. 무조건 요지는 하나다. In the realm of dreams, reality often takes a backseat. 자, 이겁니다. 이거. 뭐 찍혀야 돼요, 여기서? 물음표. 찍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꿈의 영역에서 꿈의 영역에서 현실은 종종 백시트를 취한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린지. 자, 재진술 찾아보자.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쓸데없이 체크를 너네는 잘 모를 거야. 내가 이 세 마디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뒤져봤는지는 진짜 너네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할 거야. 진짜야. This means that 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진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아, 그럼 뭐야? 백시트는 당연히 모를 거고 이걸 통해 우리한테 우리의 꿈에서는 현실 세계의 규칙들은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하고 낯선 시나리오들로 이어지게 된다. 아, 그렇구나. 백시트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구나. Don't always apply.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자, 뭐예요? 추상적인 거를 재진술 하는 거죠. 코드 몇 번? 예제 번호대로 4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도 해주세요. 어, 좋아요. 자, 보세요. Dreams allow our subconscious to explore ideas and feeling. 허락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아이디어와 감정을 탐구하도록 우리가 직면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워킹 라이프. 이 워킹 라이프가 의미하는 건 뭐야? 현실 세계를 워킹 라이프라고 표현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 직면하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선 만나보지 못했고 적용시킬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자, 백시트에 만약에 밑줄 쳐져 있어요. 맞출 수 있습니까? 내용 추론 21번일 때 맞출 수 있다고 뭐만 보면 뒤에 두 문장 정도 보란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대부분 노하우만 떠들어.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땐 적용되는데 저럴 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내가 전달하는 방식들은 글쓰기 매뉴얼이에요. 접근을 거꾸로 해보자고요. 난 독해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만약에 유학 가고 싶어. 그래서 토프를 한다. 예를 들면 토프를 해서 토프를 하면 뭐 해야 되죠? 토프를 라이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하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매뉴얼이 있어요. 교재. 이렇게 써야 만점 준다. 이렇게 쓰면 A 저렇게 쓰면 B 이렇게 쓰면 C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가자고 당연히 얘는 만점짜리 글이야. 만점짜리 글이니까 얘를 뭘로 보고? 추상적으로 보고 다음 문장을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야. 다음 예제 갈게요. 예제 5번. 아 갑자기 자 이거 뭐예요? 설명 이해시죠? 설명 이해시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개념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약간 개념적이라는 게 뭐냐면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수적이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저 해석되고요.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해가 돼요. 저는 이거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그것은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한다.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예를 들면 다양한 과일, 야채, 프로틴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전반적인 좋은 건강과 에너지 레벨을 경험하게 된다. 선생님 그렇구나. Balanced Nutrition이 뭐가 되는 거죠? 개념어가 되는 거야. 균형 잡힌 영양소라는 건 너무나도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균형 잡힌 영양과 야채 종류, 야채, 과일, 프로틴을 다양하게 먹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균형 잡힌 영양이랑 얘는 추상적이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패턴 몇 번이에요? 코드 5번 개념, 설명, 예시입니다. 개념, 설명, 예시 자 6번으로 갈게요. 이거 빨리 하고 치워버리고 그냥 해석 독해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보시면 많은 학생들은 노력하,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ruggle with mental health라는 표현은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ut lack access to resources. 하지만 어떤 자원들, 자원이라는 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제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네요. school should provide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죠? 아 주장이고 요지구나. 확인할 수 있고 학교들은 접근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되고 supportive environment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얘가 뭐예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문제의 해결책 알겠죠? 문제의 해결책 원인 결과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책이고 주장은 요지는 3번 잡고 요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마지막 7번 Deforestation is largely driven by the need for agricultural land and urban development. 자,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산림 벌체라고 합니다. Deforestation 산림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주로 이끌어진다. 농업용 땅 도시계획 발달계획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끌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종들이 멸종의 위험에 있습니다. 생태적 균형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이 문장으로 인한 결과가 여기 나오고 컨시켄틀리라는 접속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코드 7번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어디 쪽에 요지가 있다? 항상 늘 결과 쪽에 요점이 있습니다. 제목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목일 땐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와 제목이 오답률이 높은 거예요. 자, 이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대표 예제로 가볼게요. 자, 수능 문제 풉시다. 올해 수능 22번입니다.